식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혜와 감주 이렇게 또 단술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식혜는 알콜이 없는 음료 형태고 감주 단술은 식혜에서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생성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식혜가 아닌 감주 단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더 오래되면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감주는 또 따로 영상으로 만들었구요 식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혜는 수증가처럼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8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 조선요리학 소문사설 규곤유람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우리음식 한국요리 조선요리제법 시의전서 조합총서 조선요리법 4개의 조선요리 2조공정요리통공 우리나라음식만드는법 5개의 조식시의 반찬 등속까지 해서 총 18가지 기록이 다양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식혜 조선요리 조자미상 이구요 1970년 250페이지 식혜 재료와 만드는법 원문이구요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이나 뭐 pc 모니터 태블릿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와 있구요 팁으로 삭은 식혜의 밥알을 건져 찬물에 헹궈놓고 식혜즙은 끓인 옷 시켜서 마실 때 잣과 함께 튀어오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루체가 필요합니다 조선요리학 홍선표 1940년 175페이지 식혜라고 되어있는데요 원문입니다 글자가 상당히 많죠 이것도 큰 디스플레이 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문이구요 번역문입니다 그 만드는 법은 해서 조건 식혜가 된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상도가 1920x1080 좀 큰 FHD이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보실 보셔도 잘 보이실 겁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루, 배부작이, 기, 맷돌, 굵은채, 솥 등이 필요합니다 소문사설 20필 18세기구요 식혜, 식혜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송도의 식혜는 매우 좋아 서울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낫다 해서 그 맛이 변질될까 그것은 맛이 변질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있구요 여기에는 이제 대추나 밤 등을 섞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1,2,3,4,5,6 되어 있구요 이런 방법은 보통 식혜와는 다르다 식혜를 먼지방으로 보내고자 할 때는 대추나 밤 등은 맛의 변질이 있기에 섞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방아, 시루, 솥뚜껑, 채,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규곤, 요람, 저자미상 이구요 1896년 식혜,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옅기름가루를 따뜻한 물에 담가서 산물이 다 우러나가던 맑은 물만 따라 쓴다 2, 쌀을 잘 씻어 지은 밥과 함께 용기에 빚어 넣어둔다 3, 다 되면 시원한데 두고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구요 조선무쌍신식 요리제법 2용기 1936년 258페이지 식혜, 원문입니다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태블릿, 노트북, PC 모니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잡살이나, 아, 요거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잡살이나 상등 맵살로 밥을 되직하게 지어 항아리에 담는다 해서 풍속에 젖어서 잘 먹는 사람이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니 매우 가엾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가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가 있구요 방법 2에는 1단계, 2, 3, 4단계가 있구요 방법 3에는 그냥 1단계만 있습니다 가오리와 홍어를 거저게 쌓아서 잿속에 묻어 두었다가 며칠 만에 꺼내보면 썩어서 빛이 붉고 진이 나고 맛은 겨자가 갖다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식혜, 식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식혜 만드는 방법이구요 항아리, 채, 나무 숟가락, 옷그릇, 배수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음식 손정규, 1948년 123페이지구요 원문입니다 재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만드는 방법이구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이렇게 나와있구요 여기 8단계에 잣과 성류를 띄우거나 또는 5미터 즙에 식혜 밥알을 띄워도 좋다 유제가 아니더라도 향료로써 레몬이나 바나나, 오렌지, 에센스를 넣어도 좋다 식혜 밥알이 잘 뜯지 않는 것은 밥알이 너무 많이 발효되었거나 물이 단맛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밥이 너무 되게 되어도 밥알이 부어서 뜨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팁도 있습니다 한국요리 윤서석 1966년 250페이지 식혜 원문입니다 3인물 기준이고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구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4단계에 보면 뜰 때 유자청을 한두 방을 섞으면 향기가 좋다 유자에 대신 레몬즈불등을 섞어도 좋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머니항아리가 필요하구요 조선요리제법 방신혁 1921년 59페이지 식혜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구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있습니다 항아리 공원체가 필요합니다 항아리 공원체가 필요합니다 방신혁 조선요리제법 21년이 있구요 또 조선요리제법 방신혁 1934년 기록이 있습니다 348페이지 기록이구요 원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 식혜는 대개 찹쌀로 하지만 맵쌀로 하는 것이 더 부드럽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와있습니다 나무주걱 채 항아리 보좌개 필요합니다 채 항아리 보좌개 필요합니다 시의전서 저자미상 이구요 1800년대 말 식혜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와있습니다 항아리 수조가 필요합니다 교합청소 비행허각 2시 1800년대구요 식혜법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쌀을 옷같이 께끗 껍질 벗기고 또 옷같이 씻어 실에 씹니다 해서 유자는 통으로 넣으면 향상과 기온이 비상해진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먹을 때 대추, 반, 백자, 배 등도 함께 넣는데 오래 두고 먹을 것이라면 밤이나 대추를 넣지 않는다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조체가 필요하구요 조선유의법 조자호 1943년 94페이지구요 식혜 원문입니다 재료 만들음법에서 나와있구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만든법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고운 채 백항아리 또는 논양푼 시루조리가 필요합니다 4개의 조선요리 김유보 1446년 32페이지 식혜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구요 식혜는 찹쌀이나 맵쌀로 조선요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무주걱 채 항아리 돈 양푼 솥 필요합니다 2조 공정요리 동고 한이순 황해성 이해경 3명의 공동처자이구요 1957년 199페이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식혜밥은 되고도 잘 익혀진다 이렇게 6단계까지 되어 있구요 식혜물에 생강을 두들겨 넣고 유자를 띄우면 좋다 유자는 제철에 많이 따서 설탕에 채워 꼭 봉해 두고 꺼내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69페이지 식혜 44절 가능합니다 원문입니다 15인분에 대한 재료와 만드는 방법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15인분 재료와 만드는 방법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비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되어 있구요 팁으로는 팁으로는 찹쌀로 한 것은 빛이 희고 모양이 좋고 맵쌀로 한 것은 보기는 얌전하지 못하나 맛은 좋다 식혜 맛은 엿기름 가루에 달린 것이므로 아무쪼적으로 좋은 엿기름 가루를 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많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셔서 큰 화면에서 일시 정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채 냄비 또는 작은 씨로 항아리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음식을 만들면 두번째 270페이지구요 이것도 15인분 기준입니다 위에도 15인분 요리법이 좀 다릅니다 같은 15인분이지만 그래서 재료와 만드는 법 번영문입니다 15인분 기준의 번영문이구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전권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 현재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의 연안이시 19세기 후반이구요 식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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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원문 입니다 번영문 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거 공백 주거 공백 항아리 필요합니다 반찬 등소 저자위성 1913년 식혜 기록 원문 번영문 번영문 조리법입니다 1 찹쌀을 깨끗하게 씻어 밥을 되게 짓는다 2 엿기름물을 달게 만든다 3 찹쌀밥을 물에 씻은 다음 엿기름물에 담근다 4 시간이 지나면 엿기름물에 골을 타서 맑게 한다 5 물을 조금 붓고 그 위에 깐 성류를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5 6 7 10 12 11 15 15 15 20 15